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나와서 여기서 10분 있는 거예요? 그럼 10분도 안에 계속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렇지 어떻게 10분 동안 이러고 있어 고품이 잘 안 나가지고 뭐 샴푸 발라나가지고 뭘 많이 들어갔나봐 샴푸을 에센스를 바르는 거예요? 네 샴푸을 찍어 팜 말고 샀고 좀 봐야 될 거 같아 뭘 많이 한 거 같아 트리트먼트 바르고 에센스를 한 예술편도 본빙해서 바르거든요 묘발이 많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좀 누워겠어요 네 안 돼있으면 안 돼요 아빠 끓아보세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그 시원은 오늘 이렇게 깨끗이 흥으세요 이제 깨끗이 흥으세요 이제 깨끗이 흥으세요 진짜 깨끗이 흥으세요 세펌프를 넣을거에요 요거는 택새모가 있으면 피비에요 피비에다가 제가 세펌프를 넣을거구요 나머지 제가 보니까 염색으로 인했다 그래도 C2에다가 또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을거에요 제가 이렇게 맛으로 그리는게 아니니까요 위험한데는 제가 빨라색 저울것이 위험하다 요렇게 보시면 여기가 손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탈색된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요 피비에다가 아쿠아프로틴에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발라놓구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요렇게 해서 탈색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부터 C2 건강모폼대로 해서 다 도보를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할까요? 아까 수업은 되있지만 환원제가 들어가있으니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거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할거에요 모발은 저희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 우리가 그... 자쿠아프로틴 A는 과외연화를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원장님이 조금 강하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해 되셨죠? 열 처리 10분 하고 있어요 열 처리 10분 하고 있어요 저희 필카는 이렇게 손상된 머리라도 저희는 열 처리합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열 처리 10분 후에 열 처리 10분 후에 호흡을 넣으신 다음에 제가 파워를 손상이 많아서 보통 손상이면 원래 사워 2컵도 넣으세요 손상이 좀 심하다고 파워 2컵도 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요인도 이게 우리가 탈팬 요인보드라면 한번 살짝 헷갖죠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내려놓으신것 이제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저어주세요 원장님 제가 거울이 됐었어요 이제 한번 볼 수 있을게요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게 연화가 됐다 안됐다는 원장님 얘가 딱 됐을 때 얘의 릿지만큼 얘의 붉기만큼 따다앙 나와야 돼요 어때요? 그쵸? 원장님 여기서 생각해봐요 염모인데 손상이 있었어 근데 건강보험제를 넣었어 반드시 얘가 환원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이게 더 올려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거는 뭐예요? 아직 환원제가 부족하다는 의미 있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원장님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굽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pH 2쪽 모짜리를 제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언제부터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원장님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만져보실래요? 느껴봐야 돼요 다 만져보세요 다 만져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 경화가 아니라 이제 연화가 이제부터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만약에 pH 9.5짜리가 들어가면 녹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제 8.0.1을 넣는데도 누글누글했었는데 그래서 미친 연화가 된 거예요 이름이 쿠티컬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pH 9.5짜리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원장님도 무섭죠 앉아보자 어떤 느낌이죠? 그죠? 그쵸? 그쵸? 5분정도 놔뒀다가 제가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를 한 거 다 세워지는 않으세요 숙에 있는 갤럭이 만약에 근데 6분 더 있었어 그럼 저 샤프실에 가볼게요 C1을 조금 더 넣어서 흩리로 나가보시면 그쵸? 5분정도 놔뒀다가 5분정도 놔뒀다가 5분정도 놔뒀다 의아버새 그쵸? 어크레이드를 포시로 칠했던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세워보세요 언제나 세워만 더 이곳은 이곳은 이곳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세요. 여기는 좀 약간 좀 안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더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너무 잘해가지고 샴푸실에 가니까 샴푸실에 가서 샴푸실에 가서 그 두피까지 다 했나요? 머리가 다 했네요. 목까지? 어때요? 목까지. 어때요? 머리. 지금 탄탄해지고 어때요?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워요? 네네 이게 크리플 영화인데 오늘 좀 만들어볼까요? 됐죠? 이렇게 하고 나서 원장님께서 디지털 세팅을 하던 아이론을 하던 매직을 하던 누워서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좋은 약을 이제 깨끗히 해보세요 이게 페피티보다 더 좋은 거에요 싼 티가 많은 그런 페피티가 아니고 물론 그 페피티에서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더 좋은 페피티들이 많이 들어가서 고급이에요 원장님 분사를 하면 우리가 어디가 제일 많이 먹어야 될까요? 순상이 가장 많은 곳에를 가장 많이 뿌려주는 거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15번 빗질 하라고 했어요 자 피를 피를 뿌리면 이제 부드러워지실 거에요 네 잠깐만 자 원장님 어디 발라? 순상이요 그렇지 다 바르세요 그래서 빗질을 15번 이상씩 쭉쭉 해주세요 네 어때요 원장님 좋아지고 있나요? 약간 힘이 더 생긴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얘는 그죠 수분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헹구지 않는 트리트먼트 그죠 이게 마스크에요 그죠 제가 CMC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팟이 들어가 있는 게 얘에요 네 어 아까 필요한 거 이거까지 안정말이 다 됐어요 자 우리 회사에 이게 특이한 오일이에요 일반 오일이 아니고 이렇게 오게 되실 거에요 네 그리고 열 정도율도 되게 좋고 응 굉장히 좋습니다 아 치료를 하고 나서 심판에 방치를 해요 근데 만약에 원장님들이 여기서 시험구대가 하나야 다른 사람 때문에 입힐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입도록 그 대신에 고객님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죠 자 원장님이 원장님이 이렇게 하고 나서 물을 얼마나 끓인가요 라고 했잖아요 응 자 됐죠 원장님 한번 해봅시다 원장님 한번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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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한번 해봅시다 우유팬 나오죠 원장님 끝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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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이 잠시 전gging 끝까지 ㅋㅋ 아직 잠시만요 오늘의 상자에 1, 2, 3 2, 2전 셋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의 자기야 아저씨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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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닫힌다고 공부할 수 있는데 어디서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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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왜 이렇게 안이 안이 이 정도는 자기가 사는 것 같다 알게 되겠지 ң루아á 2 2 2 3 3 4 4 4 4 5 6 7 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보길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꼬집단으로 가면 모멘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럿끼리 뒤쪽으로 paso가면 , ... ... 미희가 기쁨이 많이 나와요. 비쥬얼 소중함도 더 잠이 두고 남아서 아이고 그런 건 이 흔들리지 않네 아이오니로 따앉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항상 날라가고 있죠? 그 상태에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다려주시고 다려주고 다리 많이 달려 자, 이렇게 많이 달려 원장님의 시합의 연령층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원장님의 시합의 연령층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원장님의 시합의 연령층이 72대의 연령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언니도 그냥 잘 배우더라고요 엄마는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언니도 그냥 잘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연주 안 Пो 이런 거 해보았어요 여행은 천천히 난리야 면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또 쟤는 비가 제가 손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제 손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1번 준비할게요 월요일에 채우는 10만원이요 일단 짧은말이 하시고 문을 내비시고 문화수로 나뉜고 오시면 되세요 지금 주시는 분들을 하고 제가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우리 가슴을 잘 못하고 우리 가슴을 잘 못하고 우리 가슴을 잘 못하고 그러면서 자 여기서 원장님 저기는 항인주거를 해야 뭐냐면 이제 여기 있던 잔류물도 제거해 주지만 단백질을 또 채워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단백질 샴푸 굉장히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 샴푸는 항초기용 넣어라구요 그리고 단백질 샴푸는 굉장히 좋아요 단백질 샴푸 wasted